3월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한 달입니다. 또한 작년 2022년 3월에도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3월 달에는 지진의 발생 추이에 대하여 반드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어제 3월 1일에 남태평양 바누아투 인근 지역인 파푸안유기니 킨베 북서쪽 108km 해역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대지진과 연쇄적인 강진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지진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2023년 개묘년이 되면서 벌써 7번의 규모 5에서 7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1월 10일 인도네시아 안본 남동쪽 539km 해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월 16일 인도네시아 파당시댐프안 서북서쪽 158km 해역에서 규모 6.0 1월 18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고론탈로 남남동쪽 65km 해역에서 규모 6.1 같은 날인 1월 18일 인도네시아 테르나테 북쪽 220km 해역에서 규모 7.2 2월 17일에는 인도네시아 안본 남동쪽 539km 해역에서 규모 6.1 2월 27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오늘 3월 2일 현지시간 오전 6시 5분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에서 규모 5.7 진원의 깊이는 47km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벌써 100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이 관동대지진 100주년입니다. 1923년 9월 1일 11시 58분에 일본 사가미만을 진앙지로 발생했던 사가미 해곡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관동대지진은 11시 58분경 규모 7.9의 강진이 수초 간격으로 오다 와라와 미우라 반도의 지하에서 약 10수초 동안 일어났으며 결정적으로 이번 2월 6일 터키 시리아 대지진의 경우에서처럼 2월 6일 규모 7.8의 강진 이후에 추가적인 지진이 7.5가 바로 발생하면서 크게 피해가 커졌듯이 관동대지진 역시 규모 7.9의 강진 발생 이후에 계속하여 규모 7.2의 첫 번째 여진이 도쿄만에서 12시 1분에 일어나고 두 번째 규모 7.3의 여진이 야만 아시연에서 12시 3분에 발생하였으며 이 세 지진은 모두 약 5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2월 28일에 이바라키연에서 연속 두 번의 강진과 3월 1일에는 지바현 북동쪽 강진 그리고 오늘 3월 1일에도 이바라키연에서 연속 두 번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따라서 100년 이후 발생할 수도 있는 2차 관동대지진 미나미칸토지카 지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최근 1월 이후로 간토 남부지역 도쿄도 이바라키연, 사이타마연, 가나가와연, 시즈오카연, 지바현 및 인근 해역에서 연속 지진들이 발생하면서 관동대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1987년 지바현 동쪽 해역에서 규모 6.7의 지진 이후 아직 이바라키연 지바현 동쪽 해역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지진들이 2월 28일부터 오늘 3월 2일 연속 지진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한 번에 판에 쌓여있던 압력이 터져서 지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압력이 그만큼 많이 쌓였다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월 2일은 금성과 목성이 근접하는 시기이고 7일 다음 주 화요일은 보름달입니다. 미국에서는 3월의 보름달을 원문이라고 부릅니다. 원문이라는 이름의 기원에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원래는 봄에 대지의 기온이 상승하며 지렁이가 나타나 새들의 먹이가 되는 것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미국 파머스 영감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1760년대 레사추세츠 출신의 식민지 탐험가인 조나단 카버가 다코타 부족과 다른 아메리카 원주민을 방문했을 때 원문이 겨울동안 숨어있던 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딱정벌레의 유충을 가리킨다 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 3월 보름달은 착시현상으로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착시현상이란 달이 비교 대상 없이 하늘 높이 떠 있을 때보다 지평선과 같이 비교할 만한 다른 것 근처에 있을 때 더 크게 보이는 현상을 뜻합니다.